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들 랍스타를 집에서 드실 수가 있다고요? 자연산에 100% 캐나다산의 랍스타를 다숙을 해서 여러분들의 탱탱한 그 자체로 바로 드셔보실 수 있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 몸통 두꺼운 거 보이세요? 저희 실하지 않으면 안 보내드립니다 450g 이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믿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만 이렇게 하나씩 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쉬워요 이렇게 딱 그냥 이거 보이시죠? 네네 그리고 두개가 사이도 맛있지만 버터만 넣고 살짝 구워주셔도 충분하게 풍미 가득하게 드셔보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렇게 맛있는 파스타까지 해 드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캠핑 가실 분들이라면 캠핑 응용 요리가 있어요 우와 풍미 가득에 약간 향신료 향상 올라오거든요 어떡해 와 너무 맛있어 꿀뽑 내 눈이 좋아 감사합니다.